오늘 내받고 성취될 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 새벽에는 막을 수 없는 237 성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237 성규의 축복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시작부터 영세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시고요. 완성하는 말씀 성취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영세전부터 237 성규에서 준비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복은 모르고 하나님 떠난 모든 불신자들은 어떻게든 자기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허둥지둥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영세전부터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237 날 살리도록 준비했다다 그러십니다. 그 원약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받았냐 육신적인 고통은 말로 둔화를 할 것도 없고요. 몸이 거의 만신차이가 됐습니다. 돌로 맞아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깨어나서 성교 위에서 전도 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뿐이겠습니까? 채찍질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채찍이 그냥 한 대가서 툭 치는 채찍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제가 다닐 때마다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부모님들이 혼내는 정도가 아니겠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물에 적신 가죽 끝에는 쇠고랑이 각종 동물의 발톱 등을 달아놓고요. 물에 적셔놓고 사람의 등에 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살 것과 뼈에 박힐 정도로 아픈 고통을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 뿐이니까 감옥살이 오래 했습니다. 지금같이 어떤 해적이 한국 배를 이렇게 훔치려다가 잡혔어요. 한국 감옥에 왔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랍니까? 난 여기서 살고 싶다. 에디오파에서 온 해적이 하는 말이 나는 한국 여기 감옥에 살고 싶다. 매일매일 밥이 나오고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고 매일매일 샤워를 할 수 있다. 여기는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요. 그런 감옥이 아니죠. 너무나도 차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바울이 그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온 고백은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복음받은 자신을 보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연결된 교회들 보면 항상 감사하다고 고백한 것이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이 그렇다면 내 감사를 지금 빼앗고 있는가? 바울이 언약 붙잡고 삶을 보여주고 우리가 내린 결론을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요. 문제가 크고 문제가 작기 때문에 내가 감사가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감사가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신분과 나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감사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사랑니를 뽑았어요. 지금도 이게 좀 부었는데 사랑니를 뽑으러 가고 또 우리 딸이 검사를 받는데 충치가 있다고 해서 뿌리까지도 아주 심하게 이게 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같은 날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뭐 그렇게 살면서 무섭다고 느낀 적이 없어요. 뭐 사람이 무섭거나 환경이 무섭거나 그렇게 느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벌벌벌 저를 떨기만 내는 치과. 치과 가면 저는 진짜 심장이 여러분 몸이 둥둥둥둥 뜨고만. 제가 간호사였어요. 아세요? 병원에서 몇 년을 일했습니다. 수술 뭐 이런 거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치과 하나는 아직도 두렵습니다. 우리 딸하고 같이 갔는데 또 배려해 준다고 바로 옆에 이렇게 저희들을 이렇게 눕혀놓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에. 딸이 먼저 치료를 받으니까 아빠로서 뭐라 합니까? 어 딸 힘내. 일곱 살이에요. 뭐 걱정하지 마. 아빠 옆에 있어. 계속 힘을 줬죠. 얘는 더 담대요. 나보다. 어 소리야. 입 벌리고 치료받고 윙 다는데. 아 뭐 끔찌력도 안 해. 얘는 그냥. 의사가 보더니 이런 애가 다 있냐고. 어떻게 아기가 이렇게 치료를 잡았냐고. 자 아버지 준비하세요. 나는 속으로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 우리 와이프도 몇 달 전에 상의를 뽑았다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도 안 아프대요. 하나도 안 아프대요. 하나도 안 무섭고 빼는지도 모르게 나온대요. 이 의사가 제 목을 헤드락을 걸더니 뺀치로 이걸 완전히 이렇게 뽑으려고 하는데 제 턱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 턱이. 안 빠져요 이놈의 이빨이. 나중에는 막 이거를 드릴로 막 작살을 내가지고 빼더라고요. 지금도까지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자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윙 소리가 들리고 눈만 감으면 그때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자꾸 뛰어로고 그래서 참 우리 딸 몸에서 야 그래. 아빠만 옆에 있어서 저렇게 힘을 얻는데 아빠인 나는 정작 떨고 무서움 속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크고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감사가 메마르고 내가 지금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다는 거 보겠습니까? 아 지금 내가 복음의 축복을 놓치겠구나. 그 현실만 한 번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에게는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막을 수 없는 2, 3, 7 성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준비해서 2, 3, 7 성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은 막을 수 없는 2, 3, 7 성교의 근거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요. 투자를 한다고 한들.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고 해도요. 가치가 있는 곳에 해야 되겠죠. 아무 가치 없는 곳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다른 그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말씀 하나의 근거를 두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4등전 1, 8정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의 하라는 일이 아니고요. 2, 3, 7 성교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 되어질까? 내가 지금 되어진 환경 속에 있나? 내 능력으로 가능한가? 가능성을 우린 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근거는 어디에 두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셔야 됩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언약의 마음 속에 각인된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를 믿고 내 변경 때문에 되고 안 되고를 제고하는 사람은요. 결국 실패하게 되어있어요. 왜냐? 그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근거를 두고 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이 환경이, 우리 가정이 뭐였습니까?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근거를 될 언약의 말씀은 뭐니까? 138.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을 말씀을 두고 그 말씀하셔서 편집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필리핀 성교팀하고 같이 합류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많은 걸 준비하신 걸 눈으로 보고 볼 수 있었고요. 또 보면서, 필리핀 사람들 보면서 느낀 게 참 열심히들 산다. 마지막 날 공항으로 돌아오는데 택시를 한번 타고 오게 됐어요. 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마지막,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다. 피곤해서 택시를 탔는데 저도 아차한 거죠. 원래 필리핀 택시를 타면 모든 걸 다 결정을 지어 타자마자. 자, 얼마 어디까지? 얼마 이거 다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제가 타고 에어포트 탁 타니까는 Oh, no problem! 그리고 막 가더라고요. 한 10초 운전하는데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Oh, wait! 그럼 얼마? How much?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택도 없는 가격을 얘기해요. 택도 없는, 필리핀에서는 택도 없는 가격을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장난하냐고 지금. Are you kidding me? 장난하냐고. 장장 차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Oh, 오케이, 오케이. 500, 500. No, no. 400, 400. 제가 막 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해서 정상가를 내렸습니다. 정상가를 내리고 가면서 이 말, 저 말 막 하면서 제가 필리핀어는 제일 빨리 배운 게 욕이거든요. 욕. 다 알아듣는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아듣는다고 내가 얘기해주고 Sorry, sorry 하고 가더라고요. 도착하러 가는데 빨간불 제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 이거 1000페소짜리 티켓 날라온다고 자기한테 막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빨리 가라고 했냐고 내가 약 올렸죠, 저도. 그리고 나서 도착했는데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100 더 얹어가지고 너무 화내지 마시고 컴다운 하시고 이거 받으시고 좀 편안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느끼는 뭐냐. 이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 가족과 현실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사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면서 빨리 빨리 다녀야 돼. 그래야 빨리 돈을 버니까. 사기 칠 만한 사람이 탔어? 사기 쳐야 돼. 왜냐. 그래야 돈을 많이 얻잖아요. 딱 이 사람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오늘 돈 벌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틀렸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살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결국엔 뭡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돈을 아무리 열심히 번들, 아무리 열심히 운전을 한들 복음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에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2, 3, 7 나라 성교하시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모든 현장, 죽어가는 나의 친구들, 죽어가는 나의 모든 학교, 모든 현장 속에 복음으로 들어가서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가장 붙잡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처음부터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약속. 말씀의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은 살아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나갈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으로 시작하고 또 그 두 번째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또 내게 이뤄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교회로 세우신데요. 부르심받은 자들이잖아요. 부른받은 자들.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저주에서 부르셔서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서 세우셔서 현장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게 보고 마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셔서 현장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를 한다고요? 이기지 못한다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진행하시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이 축복에서 나오는 것이 내가 뭐 있고 없고 환경 때문에 탓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능히 넘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또 뭐라 해야 할까? 끝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28장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로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연약. 진행되어 온 이 연약이 바울의 마지막 생에 또 고백합니다. 이방인 나라 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2, 3, 7 나라 살릴 것이라고 또 한 번 확정을 지는 것입니다. 2, 3, 7 나라 살리는 하나님 계획. 너무나 우리 많이 듣고 있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계획. 이 완벽한 하나님 계획을 누가 전할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 완벽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누가 이 축복을 붙들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른 것 필요합니다. 아멘 한 번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내 불신을 꺾습니까? 아멘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대단한 응답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 선포될 때 난 이게 안 되고. 말씀 선포될 때 아멘 하면 끝입니다. 왜냐. 하나님 내가 저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는 그 말씀대로 한 번 살고 싶습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랩런트가 받을 축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뭘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 못하도록. 말씀의 근거를 두지 못하도록.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말씀의 그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28장에 2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운둔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어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말씀 하나만 깨달아지면 치유받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상처 말씀 하나만 깨달아지면 치유받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많은 가정의 상처에서 있었어요. 무너진 가정과 재혼, 많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의 상처에 답이 안 됐거든요. 세상적인 거, 친구, 아무것도 답이 안 됐어요. 어떤 게 맞죠? 말씀이 제 마음에 각인되는 순간 내 모든 과거는 말씀으로 재해석됐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는 순간 지금 내가 살았는 이 삶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 믿겨졌어요. 미래 보장됐구나. 전에는 그냥 대충 살아보면 그냥 만족했어요. 별로 큰 꿈이 없었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뭐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2, 3, 7 살리기에 너를 준비해두었다라고 하시는 게 깨달아진 겁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근거한 2, 3, 7 성교 빨리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치가 좀 있어야죠. 눈치가. 무슨 눈치가 있어야죠. 사람이 딱 눈치가 있어야죠. 눈치 없이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어떤 눈치를 딱 캐치하는 예원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선교로 시작됩니다. 선교다. 꿈을 비전으로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원을 얻다가 뭐라 그러십니까? 교회가 탄탄해져야 된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지. 선교로 힘이 있어야지. 그렇구나. 부흥을 시켜야 되요. 부흥을 시켜놓으셨어요. 부흥을 시켜놓은다고 교회를 짓고 왔는데 빚이 너무 많네. 그래서 본당 헌당 원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와 신기하다. 하나님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년에 뭐예요? 선교의 원년. 눈치가 있어야지 빨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선교로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선교의 축복을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맨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만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의 근거든 2, 3, 7 성교의 근거를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막을 수 없는 2, 3 성교의 근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에게 막을 수 없는 2, 3, 7 성교의 증인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거를 붙잡아야죠. 말씀을 붙잡아야죠. 말씀을 붙잡으니까 당연히 오는 것이 2, 3, 7 성교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로운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형접하고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가장 핍박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감사의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감옥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의 증거를 잡아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의 증거를 잡으니까 증인이 된 거예요. 바울이 증인이. 어떤 현실도 그 말씀에 걸어가는 걸음걸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멈칫합니까? 내 한계에 부딪힐 때 멈칫하거든요. 딱 하나님대로 잘 인도받다가도 딱 내 한계에 이거는 나 못 넘을 것 같다는 어떤 한계에 딱 와요. 육신적인 한계에 있어요. 정신적인 한계에 있어요. 환경적인 한계에 딱 부딪힐 때 이거 될까? 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신앙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의 언양의 증거를 딱 붙잡으니까요. 그 한계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정확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성실시킬 성교다.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증거가 나오게 됩니까?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증거를 딱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막강한 애굽이, 막강한 바벨론이, 막강한 로마가요, 막강한 황제들이 막으려고 했습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역사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보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증거 있는 사람은 증인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참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한번 솔깃했는데 확신은 없어. 그러니까 현실에 부닫혔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증거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어디에 근거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도 아니요. 내 어떤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증거를 딱 바울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바라고 해도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의 머리를 너의 발 안에 속히 두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릴 응답이에요. 가는 모든 현장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들 또 무엇을 깨달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들 보이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진짜로.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번 하나님 나라 앞에 딱 놔둬보세요. 하나님 나라 앞에 그게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이든 간에. 저는 모르죠. 우리는 다 개개인마다 다르고 겪는 것들이 다르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막 한계라고 느낄 만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앞에서 문제될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까?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는 여러분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바울이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 감옥은 아니죠. 감옥은 자기 집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지만 바울이 지금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였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전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정도 없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않았다. 그 어떤 한계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어떤 환경도 바울을 막을 수 없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의 한계에 다 초월하는 하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이 결론을 내리세요. 모든 걱정을 버리자. 빌리포스 1장 6절에 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에 근거하시고요. 말씀에 확신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이삼지 성교 축복을 드리는 여름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